두 한류 스타, 방콕에서 팬들을 만나다. 다가오는 6월 15일, 태국 방콕은 한류 열기로 가득 찰 예정이다. 글로벌 인기 신드롬을 만들어낸 두 남자 배우 김수현과 변우석이 같은 날 동시에 팬미팅을 갖는다. 김수현의 팬미팅 투어 ES on U는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이후 약 10년 만에 선보이는 단독 팬 소통 행사다. 김수현이 출연한 눈물의 여왕은 1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탑 10시리즈, 비영어, 상위권을 기록하며 TVN 역대 드라마 시청률 1위에 등극했다. 글로벌 팬심을 새롭게 한 김수현이 10년 만에 팬들을 직접 마주하는 행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투어는 방콕을 시작으로 요코하마, 마닐라, 타이베이, 홍콩, 자카르타를 거쳐 서울에서 대망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방콕 팬미팅이 열리는 썬더돔 스타디움은 4천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공연장으로 이미 전성 매진을 기록했다. 변우석 역시 같은 날 방콕 케이뱅크 시안피 까네샤에서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선머레터를 진행한다. 이 공연장은 천석을 수용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전성 매진을 기록했다. 변우석은 대만 팬미팅을 시작으로 방콕, 마닐라, 자카르타,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7월 6에서 7일 양해간 장충체육관에서 팬미팅이 열린다. 특히 변우석의 대만 방문 당시 공항에는 팬들과 취재진이 몰려들어 북적였다. 대만 시탄 뉴스는 그를 남신 변우석이라 칭하며 입국 소식을 보도했다. 또한 변우석이 드라마 속에서 직접 부른 이클립스의 소나기는 빌보드 차트에 2주 연속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소나기는 지난주 199위에 첫 랭크된 데 이어 167위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두 한류 스타의 화려한 행보는 국내외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이들이 펼칠 새로운 역사를 응원하며 방콕에서의 만남을 기다려본다. 출신 배우 임나영이 배우 김수영과의 열애설로 인해 악플 테러 후폭풍에 시달린 가운데 밝은 근황을 전해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임나영은 지난 12일 개인 채널을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번 게시물은 전날 김수영과 해외발 열애설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후 첫 근황을 전한 만큼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공개된 사진 속 임나영은 화이트 민소매 롱원피스와 연한 청바지를 매치해 러블리하면서도 캐주얼한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여기에 밝고 청량한 미소까지 더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임나영은 김수영과 깜짝 열애설로 인해 국내외 누리꾼들의 악플 테러 공격을 당했던 바 해외 매체를 통해 붉어진 열애설로 인해 글로벌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영상 속 김수영이 임나영에게 귓속말하는 모습까지 포착돼 화제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사실 묵은 이란 입장을 내놓았던 바. 특히 임나영 소속사 관계자는 페스티벌에서 우연히 마주쳤으며 현장이 시끄러운 탓에 귓속말을 나누게 된 것일 뿐이라며 열애설을 일축했다. 열애설이 불거지자마자 양측이 빠르게 수습에 나섰고 두 사람의 열애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더 나오지 않아 해외발등금 열애설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열애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임나영을 향한 누리꾼들의 욕설과 조롱, 외모, 지척 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악플이 쏟아졌다. 이들은 임나영의 개인 채널에 담긴 사진마다 악플 테러를 이어갔고 팬들의 우려와 걱정 섞인 댓글까지 뒤섞이면서 난리통을 이뤘다. 결국 임나영이 직접 나서 밝은 근황을 담긴 게시물로 팬들을 안심시키고 반가움을 자아냈다. 이에 팬들 역시 이번 악플 테러로 인해 마음 고생했을 임나영을 향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쏟아내며 앞으로 행보에 대한 관심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 임나영이 악플 테러 공격을 당한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응원도 이어졌다. 이들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열애설 때문에 이렇게 욕먹어야 하나, 진짜 힘들었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임나영은 그룹 아이와이로 데뷔, 최근 배우로 전향의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현재 KBS 조이 핑미트립인 발리 출연 중이다. 사진 임나영 개인 채널